자 15년 4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기체 X와 관련된 실험이다 실험과정은 알루미늄과 염산을 반응시켜서 발생한 기체 X를 포집한다 그랬는데 지금 반응식을 보니까 알루미늄이라면 염산 반응시켰네 그죠? 산의 성질에서 금속과 반응해서 어떤 기체? 수소기체 발생한다라고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뭐다? H2 수소기체겠구나 라고 잡아주면 되겠네 그리고 나에서 가에서 포집한 기체 X를 수소를 산하구리와 반응시켜서 생성된 물의 질량을 측정한다 그랬더니 물이 3.6g 나왔다라고 하네요 자 3.6g 나왔다라는 거는 물의 분자량이 18이니까 자 18분의 3.6 하게 되면 얼마만큼? 0.2mol 만큼 나왔다는 게 되겠죠 그치? 자 뭐 이렇구나 라고 하고 일단은 뭐 물어봤는지 봅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기역 X는 수소이다 방금 잡았네 수소 맞네요 다음 니은에서 가반응해서 알루미늄은 환원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환원이라는 거는 뭐야? 일단은 산소를 내놓거나 그치? 혹은 전자를 얻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가에서 알루미늄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지금 알루미늄 혼자 있었습니다 그치? 근데 Cl이랑 이온 결합했네요 그치? 금속이니까 여기서 당연히 어때? 플러스 이온이 됐을 것이고 그치? Cl3니까 아마 3 플러스 이온이 됐겠네 자 그렇다라는 말은 알루미늄이 지금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돼? 3개의 전자를 잃었다라는 거죠 그치? 전자를 잃었으니까 환원된다가 아니라 뭐다? 산화된다 이렇게 가져야겠네 그쵸? 니은은 틀린 지문 자 디귿에서 나의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는 0.2mol이다 그랬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X는 수소라고 잡아 놨으니까 여기다가 H2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이건 한번 산화수로 계산을 해볼게 자 일단은 구리 보니까 CUO라고 되어있죠 CUO라고 되어있으니까 여기서 구리가 플러스 2 산화수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맞죠? 근데 구리 혼자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산화수가 0이 된 거네 즉 CUO 1mol당 CUO 1mol당 전자 2mol만큼을 얻은 거죠 그치? 전자를 2mol만큼을 얻었다 즉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얘가 얻었다라는 건 잃은 녀석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잃었어? 수소가 잃었겠네 그치? H2니까 산화수 0이었을 텐데 H2O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 플러스 1 산화수를 가지게 되죠 그치? 그러면은 수소 원자 하나당 원자 하나당 산화수가 1만큼 증가했는데 수소가 2개니까 즉 2mol이니까 이렇게 됐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봅시다 수소 하나 혹은 수소 1mol 또는 CUO 1mol이 반응을 할 때 이동한 전자가 몇 몰이야? 2mol이죠 그치? 자 이때 이동한 전자가 2mol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생성된 물의 질량이 3.6g이다 즉 0.2mol만큼 형성이 됐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물이 0.2mol만큼 생성이 됐다라는 거는 개수비가 지금 전부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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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모두 다 뭐야? 0.2mol씩 반응을 했다라는 거지 그치? 1mol당 2mol의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0.2mol당 뭐다? 0.3mol의 전자가 이동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동한 전자 0.2mol이다 라고 하면은 틀린 질문 되겠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nel Stre feed 5아 이전에 1절 5아 이전으로 approximation ashk иму 8회 9회 9회 11회 10회 11회 12회